아, 나도 힘들어 임마! 아, 죽겠어 임마! 아, 죽겠어 임마! 아, 대체 폐가 얼마나 뺀 거야? 아... 나는 누가 보충 안 해줄라. 나도 죽겠어 임마! 아... 아... 제 기랄, 우라질 된장! 수술방에서는 서로 어시스트 해달라고 난리 부렸어. 믿으니까 그러잖아요. 믿어? 어? 외과 의사는 절대 남아 안 믿는다. 자기 손만 믿지! 괜히 나한테만 신경질이야. 암튼 반갑다, 이은성. 넌 정말 피 같은 존재야. 오 형은 나 혼자라 맨날 도맡아 피 뽑혔었는데. 아, 전혀 또 못 먹었는데 피까지 뽑히고. 아, 배고프다. 야! 우리 오랜만에 짜장면 한 번 혼내줄까? 말만 들어도 니글글해요. 그래, 오랜만에 셋이 먹다 둘이 한 번 죽어보고 싶다. 우거지 된장국에 순창고추장, 참기름 싹 비벼서. 그... 우거지 된장에다가 푹 찍어가지고서 그냥... 그렇게 먹어볼까요? 아, 네, 됐다. 이야, 맛있겠다. 아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이야... 왜 이제 불러. 아, 병원. 아, 죽인다. 이야, 고양이 입으로 들어온다. 너 병동에 있었던 걸 다행으로 알아. 은성이 피 잔뜩 발렸어, 임마. 이거 얼마만을 먹는 맛이요? 집에서 먹는 맛이죠? 엄마의 손만. 아유, 살림을 차리세요, 아주. 혜석아, 병원밥 5년 만에, 날짜로 1824일 만에, 시간으로 42424시간 만에, 최고의 맛이다. 어디서 이런 걸 다 주워 모았니? 고추장이랑 깻잎은 혜석이네 표. 그리고 게장은 저번에 봤잖아요, 홈쇼핑에서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그리고 냄비는 다음 다음 날에. 너 홈쇼핑이 취미니? 재미있잖아요. 보고 있으면 쫙 빨려들던데? 써보고 아니면 그냥 반품하면 되고 손해볼 게 없어요. 이 순간만큼은 너 뽑은 거 심하게 잘한 것 같다. 저도요. 이렇게 오해 온 게 아주 마음에 들어. 그래, 그래. 그리고 소 뒷걸음치다가 잡은 거지만 대동맥 장관도 찾아낸 것도 그렇고. 물레공이지만 질 좋은 물이다. 난 공부하러 갈래. 이현상, 게장 한 마리만 더 꺼내봐. 아, 그럼 두 마리밖에 안 남단 말이에요. 너 은근 쪼장이다. 어? 게 한 마리 갖고 치사하게. 야, 은성아. 저 게 뚜껑에 비빔밥. 한 숟갈만 더 먹자. 아니, 진짜 왜 그래, 진짜.